조금 더 오래 걸리겠네요. 그렇죠. 리드 등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때는 6분에서 8분 동안 더 높은 위치까지 가는 선수가 우승을 하는 그런 경기예요. 진짜 멋있대요. 진짜 멋있대요. 역시 전문가 막 이런데요. 아, 말 시키지 말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죠, 저걸 진짜 여유롭게 대답해 주시면서 하세요, 진짜. 말도 해. 쌤, 등근육 진짜 멋있어요. 진짜. 진짜 멋있어, 어떡해. 나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. 저는 팔이 말랑말랑거리거든요. 야, 멋있다. 진짜 멋있어. 야, 멋있다. 그냥 한 손으로 자기의 몸무게를 딱 잡는 거 진짜 힘든 거 같아요. 그렇지? 증꾼이 매트릭스 같아. 진짜. 여러분, 이거 진짜. 여러분 진짜 클라이밍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멋있다 이거 보는 것 만들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이 오! 푸도줄이 나갈 수 많네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아빠 이거 우리가 언제 보겠어 우리 진짜... 아빠 이거 우리가 언제 보겠어. 우리 진짜... 어? 어? 티쳐! 어? 어? 티쳐! 오 마이 갓, 선생님! 와, 쌤 진짜 대박이다, 진짜. 선생님, 달라보여. 아, 이럴 때 근데 말 시키는 거... 응, 이제 안 되겠는데! 만드... 끝났어!